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열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내나라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대중국 압박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의 초점은 중국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신 표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도발을 함께 경계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늘려가는 중국의 확장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에 5년간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해상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어제 경제협력체인 IPEF에 이어 쿼드웨이까지 중국을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의 포위 전략에 중국은 남태평양 외교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26일부터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솔로본 제도 등 주변 8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 확산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